야 뽕뽕 돈 벌어 마쳐 아빠 스위치 70만원 밖에 안해 야 뽕뽕 스위치 사줘 너가 돈 더 많이 벌잖아 무슨 소리에요? 여뽕뽕 엄마 나한테 트플립 사줘 요즘은 투지분이 대세이야 대세 아니 나 그거 투지분으로 나온 거니까 사달라고 이놈이 어르식! 엄마한테 말대클라고 부려 여뽕뽕! 다시 코요가 어떻게 시키냐 이윤아! 찌긋찌긋해 당신이랑 아주 여뽕뽕 그게 무슨 말이야 자 내가 나갈 개샌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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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야 뽕뽕 내 딸 내 딸은 아직 허락도 안 받았는데 손녀가 있는 겁니까? 내 딸은 다 너가 돈 많이 부족해 야 뽕뽕 책임질 수 있겠나? 없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 당신 같은 사내를 기다렸네 아닙니다 아버지 야 뽕뽕 시금치 반찬 해줄까? 딸아 여기 시금치 있으니 저를 잘 버무려서 알았어요 뽕뽕 음식 좀 내봐라 알았어 아아악 너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엄마 너 누구야 뭐가 누구야 여보 여보 보고 싶었어 안녕하세요 차명조입니다 뭐야 뭐야 하 채 야 내려가 잘 어울리는데 엄마는 모자래 나는 아빠지 아빠는 모자래 난 붕가붕가 어 그거 하자 스트리머 특징 따라해서 우리가 맞추기 아아 저먼저 할래 저먼저 오케이 시작 아악 내 방지 나가라고 무시야 좋은데? 무성으로 여러분들이 맞추기 할 수 있어요 어 노돌리 꽈뚜루 어 원옥 여자친구 꽈뚜루 꽈뚜루 어 내가 진짜 화려한 거 알지?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게임 뭐 할까요? 이걸 못 맞추네 원옥? 아니 빌랑 이래야 돼 받아봐요 어 여보세요 혜원 어 감사 나 술 안 먹었어 아니야 좀 더 답할게 니가 받아봐 아 술 먹었지 아니 아니 술 먹었어 먹었는데 아이 술 먹었네 아이 형 그만 좀 술 좀 마셔 아 진짜 안 먹어야 되는데 아 근데 술 먹으니까 전화했다 아하하하하하 좀 비슷했어 뭐 이거 뭐 스트리머 상대 jeку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 있어요 어 해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핳 하핳 геро 정답 오킹! ㅋㅋ 흐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비슷한데? 또 할 수 있는 거 있어? 야 rek 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하 뭘진 모르겠는데 알 것 같아 완벽했어 잘했어 오킹 한 번 더 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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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뇌게임 같은 거 없나? 마피아게임 하나 맞네요? 잠깐만 여기서 한 명이 사회질하면은 셋 중에 하나가 마피아야 한 번 해볼까? 그러면은 금방 끝나긴 하겠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사회를 볼게요 아하! 단판으로 끝낼꺼야 자 축이세요 자 자자자 박수치세요 Dragpa 박수치세요 자아 마피아를 뽑겠습니다 자 마피아를 뽑겠습니다 머리를 찍게 찍을게요 박수치세요 자원 자아 자아 고개를 드세요 자 난리 밟았습니다 자 지목하세요 어 뭐지? 걍 딱 봐도 눈김이 마피아가 아니야 진짜 냉체 얘 아니다 아하 나 오늘 합방안해 민우울 나 också 이 새끼ね 고개 들자마자 박체 보져도 아니에요 들자마자 이랬어! 나! 위에! 죽여도 봐! 나 오늘 마피아잖아? 얘 마피아 아니잖아! 내가 죽을게! 나 마피아하면 내가 자살할게! 자살해? 어? 나 뛰어낼 거야. 와... 나도야! 너 왜 이렇게 진지해? 너가 마피아 아니야? 얘야! 나 뛰어낼 거야! 너야, 조용해? 나야, 조용해! 나야, 조용해! 나야, 조용해! 너야! 나 뭐? 하나, 둘, 셋, 하나, 손가락으로 마피아를 가르쳐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보게 해줬어요. 자, 보게 해줬어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허브님 근데 죽으세요. 됐어. 셋 다 마피아했어요? 넷 your wife 아, 아이... 어, 진짜... 어쩐지... 얘 지금 여행을 대했어... ㅋ ㅋ 일단 눈이... 천번걸로 뛰어다니까... ㅋ ㅁ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넌 왜 천번걸로 뛰어내겠다고 한 거야? 몰라... ㅜㅏㅏ이 진짜 너무 진지하게 나와가지고... 야, ㅅㅏ 다 웃킬 것 같게... 여기에다가 오케이, 그럼 얘도 지도 떨어지겠다! 원래 이렇게 10민전 하는 거예요. 다 마피아들. 그럼 제가, 제가 4회차 해볼게요. 마피아! 오케이, 오케이. 의사! 됐어, 네. 아침입니다. 난 시민이야. 난 마피아야. 나 시민이야. 하나, 둘, 셋. 마피아 아니에요. 오케이. 지금. 아침이 되었습니다. 나 의사였는데 시민이 죽었으며 마피아 본인의 마피아가 아니라는 걸 어필해주세요 야 우리 사이였는데 아...그래요? 응 진짜 있어요 마피아가 시민 마피아 시민 마피아 takie 이때 10x 1대1인데 뭐라 집말 오빠가 아니 오빠가 말을 쥐질래? 으음 작가님이 마피아잖아요 지금 1대1이라고 명신아 작가님이 마피아 1대1이라고 그니까 마피아가니까요 작가님이 여기 혹시 평화로운.. 마피아는 없었습니다 시시.. 아 저 그러면은 막판 진짜 짧게 오케이 막판으로 한 번 했습니다 마피아부터 고르겠습니다 마피아 고르겠습니다 마피아 마피아 골랐구요 의사 고르겠습니다 의사 고르겠습니다 의사 의사 고르겠습니다 경찰도 고를게요 경찰 마피아 의사 셋이 싸우는 거예요 자 경찰 고르겠습니다 경찰 고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딱 밸런스 있게 셋 다 골랐어요 나 알 것 같애 마피아 경찰 의사 나? 음 나.. 내가 의사인데? 내가 의사야 와 사기꾼 죽게 마피아다 이 새끼 너가 마피아지? 나 의사야 나가 의사야 나가? 말 더듬었다 내가 의사야 내가 의사 아니잖아 너 여기 몸매다가 자살할게 의사 봐봐 의사구나 내가 의사 내가 의사 아니면 첫 번째 판 일단 너무 알기로 하겠습니다 마피아만 마피아 직접 지목하는 걸로 하죠 알았습니다 자 자 자 고개 대지 마시고 자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한 번 빠르게 짚어주세요 빠르게 오케이 오케이 자 의사는 살리고 싶은 사람 지목해주세요 자 의사는 잘 살리고 싶은 사람 지목해주세요 자 자 고개를 들어주세요 오 굉장히 눈물이 되었어요 왜요? 마피아가 누군가 지목했는데 그 사람을 누군가 살렸어요 아 이럴 줄 알았어 너 마피아지? 너 마피아지? 이 새끼 이 새끼 너 접시에 코맞고 야 야 저희 어머니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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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세우지 거 꺾어주실까? 이번 판에는 그럼 지목을 합시다 네 하나 둘 셋 자 이 새끼는 가짜 코잖아 이거 자 밤이 입었습니다 밤이 입었습니다 코스토리 아니에요 코스토리 밤이 입었습니다 아니 경찰이 빨리 마피아를 잡아야 돼 사이자가 죽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얘네 나 의사야 내가 언니 살려야 이제 의사야 내가 나 살렸어 내가 언니 살렸어 이제 셋 다이사야 바보들아 아 아 존나 웃겨 이게 얘는 눈치채면 아무것도 안사리고 있고 은혜리가 너 살려줬고 얘도 얘도 하하하하 이렇게 뚫리는 줄 알았어 여기 아 개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거 하라니까 의사는 잘 힐 해주세요 나만 이러고 있어 나만 둘은 이러고 있는 거야 멀티가 안 돼가지고 멀티가 그래서 바보새끼들인가 이거 이러고 나만 모르는 척 아 아 아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은 남은 콘텐츠마저 아 좋습니다 어 뭐 어려운 거 안하고 꽈뚜룹씨가 어쨌든 뭔가 도와주기로 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도와주기로 한 거니까 저희 집 고양이 봐주기? 아 깡패랑 짱구 살구 아 살구 고양이를 봐주면 고양이 뭐 저희 고양이 시중 좀 들어주고 아 약간 밥도 주 물 갈아주고 그런 건 쉽죠 오늘 보여요? 고 싶은 사람 저래요 나 맞은 줄 이제 또 있어 또 다시 어디나 자 일단 라면좀 끓여 오세요 우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유 중성하러 가야겠다 얘 먼저 덱고 갈게 자 우리 대장이 쉬고 있어? 가자 은배야 중성아야 하는 말 빨리 왔어 이리와 중성아로 가자 빨리 왔어 은배야 중성아 받고 왔어? 받고 왔어 어땠어? 쨘쨘쏘 구경해도 너도야 너도 넌 우승이야 전 잘났습니다 에? 전 잘났습니다 혼자? 아직 병원 안 데리고 갔는데 우리 혜안이? 그니까 저는 내 욕구가 좀 강해지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들고 이렇게 잘랐어요 보자 어휴 그러네 네 알았어 아잉 아이씨 은배님 요즘 기름이 왜 이렇게 끼는 거야 화장 지워진다? 화장 지워진다? 가만히 있어 고양이 목 뒤를 잡으면 가만히 있는가 하는데 아아아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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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스핑크스랑 기름이 기름이 맥겨 아이씨 하하 전 차민족니다 하하 나비 볼 땅 어허 아잉 아아아아아아앙 아아아아앙 내지 그만하네 으엥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